오우! 방금 구독하자! 네, 엠파 3일차 됐습니다. 3일차 됐습니다. 그렇지,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민호 사냥꾼 요즘 왜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리노 사냥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좋나요? 안 봐서 몰라요. 저는 사냥꾼에 리노 잭슨을 넣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군 죽군. 좋은 건 아닙니다. 불안 비타요? 저는 불안은 지금 이거밖에 안 해가지고. 양꾼에 야수 카드 좋은데 맞어. 그렇구나. 죽은 자위 두렵지 않다. 리노는 이제 한 장씩만 가지고. 어우, 야, 고통? 한 장씩만 가지고 있을 때. 한 장씩만 가지고. 아, 이거 뭐야. 지금 날 모욕하는 거냐. 정말 잘 보셨어. 아, 이거 뭐야. 지금 날 모욕하는 거냐. 정말 잘 보셨어. 아, 이거 뭐야. 지금 날 모욕하는 거냐. 누군가위 두렵지 않다. 그래도 끝까지는 해봐야죠. 맙소사. 형님들 이게 뭡니까 이게. 와 미쳤다 진짜. 와 미쳤다. 뭔가 깔끔해지긴 했는데. 와 진짜 삽삽하다. 와 진짜 삽삽하다. 와 진짜 삽삽해. 해볼라 암! 해? 해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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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감 도착 완료 카드가 너무 많아요 망자를 불렀냐 소멸이 아직 있거든요 아직 포기할때가 아니에요 포기할때는 있어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카드가 너무 많아요 10장 혹시 그거 나올수도 있어요 이세라로 뽑는 76비용 또 나올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타겟팅 보니까 왠지 타락자 또 나오죠 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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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수도 나 나 너 나 나 너 아, 제발. 우리는, 버프에 굶여있다. 자기가 너무 많아요 7장 5천명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내비가 나갔죠. 혹시 딜카드가 많을 수도 있어서 이테라가 뭘 뽑았는지 몰라서 조금 난전하게 갑시다. 그 다음에 검토 1번. 3번. 2장이 될거고 그럼 2장부터 1,2,3,4 불안이 나온다고 했을때 불안 점증이 점증이 하면은 그러면은 1,2 일단은 안되고 1,2,3,4,5,6 그러면은 21이 될 그러면은 탈진까지 하면은 킬각 근데 패거리를 써야되니까 킬각이 아니에요 고로 여기서 이미 늦었음 솜을 쓰면 안됐어요 가드가 너무 많아요 아니구나 되는구나 불안 나오면 되네 8장은 내가 키가 안되네 여기서 불안 나오면 근데 킬하면 안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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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빼고 1,2,3,4,5,6 그러면은 21이 될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가니까 27이 될 킬각인데 불안이 없어요 그죠? 어 그러면 한턴 버텨야돼 그럼요 게임은 항상 이렇게 해야죠 몇장이야 6장 펜 abbiamo 할거다 18삶이는 다음وں 30을 trailer дав을 불렀으면 알려 Jacobs friendship 랩 우습 이였 misses 아, 이걸 고통 미세라 뽑은 거를 역전을? 아, 이 개됨 들어갔죠? 자, 불안. 아, 이 카드가 거의 없어. 아, 이 카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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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카드가 나왔다.